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급 카본 프레임하고 최상급 카본 프레임하고 비교를 한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의 프레임은 캐니언의 엔디레이스 모델이고요 제가 프레임만 따로 구입을 해가지고 집에서 직접 조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은 스페셜라이즈드의 신형 타막이고요 샵에서 프레임을 구입을 한 다음에 샵에서 조립을 했습니다 프레임 교체하게 된 배경이 프레임 특성 때문에 교체를 해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교체하기 전에 미리 비교 테스트를 어느 정도 계획을 해놨습니다 평가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제 기준에서는 중급 카본 프레임하고 최상급 카본 프레임하고 비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엔듀런스와 올라운드의 장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큰 차이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코스는 제가 이제 가장 자주 다니고 주행 습관이 들여져 있고 어필이 거의 없고 또 신호등 같이 주행을 방해받는 요소가 적고 한 50km에 짧지 않은 코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는 이제 안양에서 방화대교 찍고 다시 안양으로 돌아오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어필이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코스를 정해놓고 프레임 교체 전에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목적이기 때문에 드리프팅은 없이 혼자서 달렸습니다 일주일 정도 후에 이제 새로 조립된 자전거로 같은 코스를 다시 달렸습니다 거의 주행 환경은 동일했고 다른 점은 옷이랑 신박계를 추가로 착용했다는 정도가 되겠네요 이제 이 두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행히도 그 두 날에 날씨하고 온도가 거의 동일했고요 케이던스와 이제 파워를 보면은 거의 동일한 힘을 냈다고 판단되고요 신기하게도 제주권 잘 맞춘 거 같아요 이제 결과를 보면 타막이 한 40초 정도 빠른 걸로 나왔습니다 이제 평균 파워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이제 미세한 차이로 힘을 더 썼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각각의 프레임마다 주행 느낌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록으로 이어지진 않은 것 같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